어, callin' callin' Jesse 서베 모두 아무 잘 알아도 난은 loyal Oh yeah I'm tryna give you somethin' more So come with me and fight your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oh way Put em up in the air N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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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oh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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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ance with me No na no na Just dance with me I want you to say Give me more, give me more, give me more, give me more, baby baby I want it I know you won't need it all, need it all, need it all, need it all You don't touch it, come on, oh Wanna do my switch, catch up, too much Oh oh, baby, what's the guy showin' Oh, I could give you everything, anything, baby, give me more, need it all What I done Cause you don't give a while I need it all, need it all Cause the girl that all they talkin' bout me What I know What I know Just you 그래서 난 넌 넌 나 나 넌 넌 넌 나 나 넌 넌 넌 나 나 나 나 보름 up in the air 넌 나 나 나 Like this oh 나 나 나 넌 나 넌 나 넌 나 넌 나 I'm still just here from the block You know I got the keys to the lock I'm by the menu key I just do me Get 나의 보기 위해 들어 뒤끝지 Wake up, look in 어디 got the flash, got the SMI 쌓이 오빠 말했지 끌리는 데로 해 No red lights hoe 우리 밑에로 뭐라던 You don't give up what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in' bout me 뭐라노 뭐라노 It's you 그라소 나 넌 넌 넌 넌 나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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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So come with me and fly away Give me more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Crass on a nun-nun-na-na Oh yeah Nun-nun-na-na Nun-nun-na-na Nun-na-na-na Put him up in the air Nun-na-na-na Like this, oh na-na-na Nun-na-na-na Hey-hey-hey-hey I'm a different type of beat, but it's okay I'm a different type of beat, but it's okay Do you really wanna dance me? That's me 내가 얻은 연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이버 아웃나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주정식입니다 자 오늘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 8개월 만에 앨범을 들고 온 웃음소리로 반겨주네요 되게 오래된 것처럼 제시, 팬들한테는 엄청 오랜만이죠 일단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어떤 액수로 돌아온 제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6시에 음원이 발매가 됐고요 지금 뮤직비디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고 오신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만들어봤어요 지금 너무 떨리고요 지금 빨리 빨리 오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너무 떨려 제시가 웬만해서는 떠는 사람이 아닌데 아우 네 지금 굉장히 좀 떨고 있고 저는 약간 성격이 이제 음반이 나오면 댓글을 보는 스타일이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 댓글도 보고 이제 반응을 보는 스타일인데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지근지근지라네요 여기가 지금 지하 1층인데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통합니다 핸드폰이 지금 잘 안 터져가지고 지금 뭔가 온라인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인데 불안하지만 저는 그냥 아 그냥 일단은 그럼요 진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팬분들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의 신곡을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됩니다 함께 아 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제시의 컴백을 기다려주셨던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채팅창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 뭐 효민씨가 어 정식시네 보내주셨고 초덕씨가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올리씨가 How she's so beautiful How she's so beautiful 아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몇 개 더 소개해드릴게요 초딩 초덕님도 이번 노래 너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거군요 네 아무튼 계속 이제 세팅창에 질문이나 의견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머리색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까만색 아니면 밝은색을 그 중간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락 팝이 느낌이라서 네 한번 빨간색으로 가볼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잘 어울려요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린 건 저도 처음 느꼈어요 만족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감을 때마다 계속 염색을 해야되더라고요 아니면 핑크색이 돼 아 지금 몇 번 했어요? 염색? Maybe 8 벌써 8번이나 했어요 네 근데 이틀 동안 지금 안 해서 좀 약간 핑크색이 됐는데 뭐 괜찮습니다 네 댓글 계속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브 맞아요? 너무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좀 긴장 긴장해가지고 오늘 사실 눈누나나도 사실 좀 긴장을 했어요 진짜 많이 했던 곡인데 분위기도 다르고 제가 NOW도 이제는 처음 해보거든요 좀 이런 분위기에 좀 긴장이 있어요 떨리지마 선수끼리 왜 이래 가사 그사이에 왜였어요? 계속 들어요! 스트리밍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제양식이 오빡 정식 제시 케미 오늘도 기대합니다 눈나 중간이 없어요 너무 잘해 아 감사합니다 또 칭찬 댓글 좋아하시잖아요 진짜 파격적이면서 예뻐요 제시가 제시했잖아요 짱까지 아 감사합니다 나쁜 글도 있어요? 난 나쁜 글도 하면 지금 그냥 자의적으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시를 응원하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저 지금 컴퓨터로 스밍하면서 보고 있어요 해주셨어요 아무튼 댓글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이 자리는 제시의 신곡을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뮤직비디오나 또 자켓 사진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네네네 Let's get it 많이 해주실 거죠? 아 뭐 충분히 한 시간에 많이 털어야죠 이거를 네 그러니까요 한번 같이 많이 털어보자고요 자 어떤 엑스 어떤 엑스 이야기부터 가겠습니다 제목이 강렬합니다 아 그거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강렬하죠 어떤 엑스가 뭐가 강렬해요? 음 좀 세죠 그리고 어떤 엑스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뭔가 그 단어가 있잖아요 어 오빠는 뭐 아니 있잖아요 아 그니까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가사일 줄 만약에 제시가 안 했다 그러면 놈? 뭐 놈일 수 있고 놈은 또 되더라고요 그쵸? 어 그 심이가 그쵸? 네 근데 어떤 엑스 그건 좀 약간 쎄서 음 네 맞어 어쨌든 좀 힘을 준 거잖아요 제목에다가 그쵸 힘을 조금 줬죠 조금 음 어떤을 통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좀 오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앨범에서도 제시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노래 또 뮤직비디오에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쵸?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자켓도 그렇고요 자 일단 어떤 엑스가 어떤 곡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엑스 어떤 곡입니까? 어떤 엑스 어떤 곡인지 어떤 엑스는 그대로 내가 어떤 엑스 꽃가 트웨 약간 침뱉트는 거 같죠? 어떤 엑스 꽃 꽃가 트웨 이게 약간 그냥 내가 그냥 자신감 노래예요 내가 어떤 여자일 거 같아 어? 한번 봐라 Proud Not proud That's not right 그럼 뭐죠? Proud가 아니고 confidence Confidence It's just very confidence and brave Not proud Not proud Proud도 학이죠 내 자신의 proud, brave, more unapologetic, you know 되게 단어들이 많아요 근데 이 노래는 다 당당한 그런 저의 모습입니다 당당한 모습을 저는 이제 들어오기 전에 뮤직비디오도 한 이제 한 3, 4회 정도 이미 봤는데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들이 뮤직비디오에도 많이 담겨있습니다 역시 자켓과 뮤비도 그러면은 어떤 컨셉이냐 질문했을 때 confidence, brave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있죠 자켓 사진도 저희가 이제 오늘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함께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일단은 사진들 궁금해하시면 첫 번째 사진부터 지금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야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 얼굴만 보이는 그죠? 그렇죠 고시랑 어 뭐 그렇게 뭐 야하지도 않고 눈빛으로 다하죠 이거 그러니까 눈밖에 안 보이네 눈밖에 네 네 자켓 사진 이번에 자켓 사진을 찍을 때 의상을 몇 벌 정도 올랐습니까? 어 네 벌이요 네 벌 하고 깔끔하게 네 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어 한 벌당 한 시간 정도씩? 어 어떤 거는 아니요 이게 왜냐면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후딱후딱 해가지고 네 볼에 장소 좀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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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네 시간 걸린 거죠 되게 빨리 한 거죠 아니 근데 약간 자신감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의상은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의상은 이제 제가 이번에 어떤 엑스라는 곡을 되게 갑자기 내는 바람에 네 제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랑 스타일리스트 언니랑 되게 대화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 컨셉은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거의 다 어 해놨어요 골라놓고 준비해놔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 정말 스타일리스트 언니한테 고맙죠 이번 거는 정말 진짜 이 초박한 시간에 뮤비 자켓 찍고 이틀 있다가 뮤비를 찍어 찍었어요 그러니까 very 힘들었죠 타이트 했지만 어 연세지나 정말 사랑합니다 아 연세지나 아시죠? 네 이따가 지금 이제 또 업무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제 또 무대의상도 계속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 그쵸 지금 또 이제 나갔어요 이제 다음 내일 이제 공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또 방송을 돌고 이제 또 방송을 돌고 무대를 하니까 여러분 무대를 꼭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무대 의상은 약간 오늘 이 느낌이에요 앞으로 노 노 노 오늘은 좀 안전한 오늘은 좀 안전했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아니요 파격적은 아니고 조금 뮤비에 있는 의상도 많이 입고 이런 거는 못 입어요 빤스라서 이거는 이거는 불가능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다리만 보이는 건데 뭔가 야해요 아니 팬티만 보면 또 장갑을 꼈네요 그쵸 위는 따뜻하고 밑에는 춥고 손은 시려였나봐요 그쵸 그쵸 허벅지는 괜찮고 근데 손발이 좀 춥더라고요 수족냉증 수족냉증이라고 합니다 네 수족냉증이 있어가지고 신발이랑 또 장갑은 끼고 그쵸 노출을 했대요 아 이 사진 제가 얼굴은 좀 못 나왔지만 네 몸은 사실 좀 잘 나온 편이에요 이거 맞아요 그리고 이 사진을 제시가 좀 이 의상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있더라고요 I love this 의상 싸이 오빠는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가야된다 아하 그래서 갔습니다 이 의상이 특별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뭔가요? 아 그냥 이 의상이 좀 여성스럽고 섹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전 사진은 약간 팬티만 입고 이런 섹시가 아니고 이거는 뭔가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스파이더 같네 이 사진은 맞아요 지금 그 앞서 흑백 사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똑같은 의상이에요 아 똑같은 옷이에요? 앞모습이 이거입니다 아 아까 저는 원피스인 줄 알았어요 그 전 사진 원피스 맞습니다 저거는 브라저랑 팬티입니다 아 옆모습으로 왜 올렸냐 옆모습 왜 올렸냐 왜냐면 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 원피스는 원피스는 맞아요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가까이 봐요 아니 아니 저는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인 줄 알아가지고 네네네네 원피스 원피스 위 앤드 아래 네 그렇군요 그쵸 네 지금 두 번째 의상까지 봤고요 또 자켓 사진 좀 더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사진 어 체스 아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이게 컨셉이 살짝 제가 어 싸이오바랑 우리가 이제 뮤비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네 컨셉이 없는 거야 이게 어떤 액스 이게 와 이거 어떻게 뭔가 짜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퀸 갬베트에서 응 많이 뭔가 공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체스판이면 내가 퀸인 거야 아하 그래서 이제는 체스판을 쓰게 된 거예요 아 잠깐만 말씀 드리는 순간 체스판에 지금 퀸 퀸이 없네요 퀸이 제가 씹어먹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퀸이 이제 제시니까 그 말에 퀸 말이 없네 그쵸 네 그게 어디가 지금 포샵했나 네 좀 중간에 딱 그 킹은 있는데 내가 씹어먹는 게 하나 있는데 네 그거로 이렇게 내가 퀸인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체스 느낌으로 이제 뮤비에도 그게 이제 실제로 응 리알리티로 내가 확 튀어나오는 거죠 아 이 논의니? 그렇습니다 네 이 자켓 촬영할 때 뭐 한 네 시간 정도 찍었다고 했는데 뭐 에피소드가 혹시 있었다면? 에피소드는 뭐 항상 많죠 네 아니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거를 고를 때는 또 싸이씨랑 상의를 할 거 아니에요 싸이오파는 고르는 거 일도 관심 없어요 왜냐면 좀 어려웠잖아요, 골르기가 제시가 그냥 다 골랐어요 그쵸, 본인이 좋아야 되니까 또 싸이오파 고르는 거면 정말 이런 것만 쓰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피네이션 스탭 분들이랑 골라가지고 정말 한 5,000개에서 한 2, 4, 3, 6, 9 9 정도밖에 못 골라오죠, 9개 정말 힘들었어요 네, 최고의 사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비컷 같은 것들도 제시가 또 공개를 추후에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아, 이젠 적당히 하려고요, 적당히 왜냐면 그 정도만 오늘 이제 토크 적중률이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아, 그쵸 아니에요가 많이 나오네요, 제시가 예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 노노노노노가 많이 나오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적당히 거기까지 이제 거기까지 그러면 yes, no가 안 나오는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가 생각하기에 눈누난나랑 어떤 엑스의 제시는 어떻게 다른가? 컨셉이 눈누난나와의 차이가 뭘까? 정말 많이 다르죠. 일단 장르가 틀리고 눈누난나는 되게 팝송이지만 어떤 엑스는 락이랑 팝이예요. 그래서 보컬 쪽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화장은 좀 더 진하게 난 타고나 기집애 이런 느낌이랑 눈누난나는 나는 지금 엉네 갖고 노는 거고 좀 비슷하긴 하다 안무 쪽은. 느낌은 비슷한데 장르가 완전 보면 기타 소리도 좀 많이 나고 어떤 엑스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또 뭐 지금 이제 오늘 스트리밍이 아웃됐지만 이전부터 또 제시를 통해서 좀 먼저 제가 또 노래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잘 돼 있죠 저는. 아 그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여자인 것 같은지 이렇게 묻는 거죠. 나는 내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여자인 것 같은지 네가 좀 판단해 봐라. 아 좋네 이거를 쓰면 되네 내가. 그거예요 그거. 그거네. 와 내가 생각했던 게 오빠가 입으로 했어요. 내가 정리해 줄게요. 아 아주 좋아. 내가 그게 직업이니까 그거를 정리해 줄게요. 그거를 써야 돼. 오빠 그거 적어놔 주세요. 근데 또 팬분들이 원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제시가 어떤 엑스인 것 같은지 표정으로 이렇게 짧게 딱.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 좀 어려운 말 쓰지 말라 그래 미안합니다. 아니 보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셨을 거예요. 한 번 보여주는 게 최고니까. 아니 안무에서 그냥 이게 뻔히 나오니까 이게 그 표정이 그냥 딱 나와요. 내가 어떤 여자인 것 같아 하면서 약간 입꼬리를 한쪽만 살짝 올리면서. 약간 약간 재수없게. 나는 잘났어. 잘난 거보단. 나는 멋있어. 이거 디스스 미 이건 난데 어쩔 건데. 이건 난데도 어쩔 거야 이런 말이었죠? 약간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맞아요. 디스스 미. 디스스 제시. 오케이. 지금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항상 저쪽이랑.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채팅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스 우리 채팅하자 채팅. 나 지금 댓글을 읽고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재석이 아저씨 어떻게 지내냐고 해바라기 여신님이. 재석 오빠 아주 제일. 오빠 되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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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빠졌어. 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제 곧 런닝맨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빠 일요일날 봤거든. 이제 일요일날 여러분 나오는데. 이번 주 일요일?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근데 오빠 너무 말라가지고. 근데 노래 너무 좋다고 해줬어요. 그리고 진짜 반응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지금 런닝맨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녹화해놓은 TV 프로그램들이 또 뭐뭐 있습니까? 라디오스타. 라스 오늘 나오고요. 또 뭐 나오지. 오늘 나우도 나오고. 나우 하고 있고. 쇼터뷰도 방금 나갔고요. 쇼터뷰 여러분 6시에 나왔었고. 정식이 오빠랑 같이.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너무 많아요. 맞아요. 뮤새도 나오고. 스케치북. 스케치북도 나오고. 아니 뭐 어떻게 했어요. 그거 많은 거를. 온앤오프트 나오고. 온앤오프트 찍었어요? 그 와중에 이사가. 이사 간 상태로 갔어요. 거의 24시간 카메라를 계속 돌렸네요. 제시를 놓고. 그렇죠. 그리고 뭐. 티키타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티키타카도 찍었죠.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제시가 나오는 콘텐츠들은. 팬분들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쇼터뷰 같은 경우에도. 방금 6시 30분에 이제. 업로드가 됐는데. 6시. 제시가 이렇게 라이브하는. 그 영상들도 저희가 또. 색다르게 찍어봤거든요. 어. 그렇죠. 네. 추위랑. 추위랑 찍었잖아요. 언제. 쇼터뷰 찍을 때. 아 네네네네. 추위 없어 지금. 그러니까요. 추위 지금 강아지. 개떼워드라는 데 있어요. 아 그래요. 훈련 갔어요. 아니 훈련이 아니고. 강아지들이랑 놀고 있어요. 아 놀고 있어요. 유치원 갔구나. 네. 댓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제시 미모가 너무 예쁘게 나와요. 감사합니다. 아니 왜 오빠 왜 그렇게. 아니 반응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가지고. 아니 왜. 언니. 저랑 결혼해줘요. 너무 멋져요. 저 여자 좋아해요. 남자 좋아해요. 저 남자 좋아해요. 나 왜 이래. 잠을 못 자가지고. 제시 남자 좋아합니다. 자 아닌 건 아니라고 딱 말하는 매력쟁이.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질문하면. 너너너너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모습. 노래에 대한 댓글도 많았습니다. 춤도 사비도 너무 중독적이에요. 자꾸 들려요. 아 이게 딱 들리더라고요. 마이크를 내그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무 때문에 그렇죠. 포인트 안무. 이게 여러분들 제가 좀. 이제 챌린지가 될 겁니다. 림보 챌린지로. 맞아요. 림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와 내가 등이 정말 유연하다고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정말. 정말 유연해요.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내려가서 문제입니다. 유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코어 힘이 좋은 거죠. This is core and 허벅지. 허벅지가 굉장히 중요하습니다. 방송 얘기하니까. 제시 더 많이 나와달라고. 언니 너무 좋아. 제가 이제. 근데 더 많이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정. 제가 사실. 이번에는 최대한 안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액스를 물론 뮤비나 이렇게만 보여주기만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저는 이 무대를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게 무대를 안 쓰기가 너무 아깝고. 맞아요. 그리고 예능에서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고. 물론 홍보하는 것도 홍보 있지만. 저 홍보하면서도 대 노래가 다 나와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많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진짜 어떤 액스 진짜. 하루도 안 쉬고 했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노래를 좀 많이 들어주시고. 또. 즐겨주시고. 그렇죠. 이 노래는. 여러분 내가 하나만 말해줄게요.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또.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운동할 때. 음악을 틀으시면 돼요. 운전할 때 막 차가 막혀. 막 이 부분 있잖아요. 막 겨울에 받잖아요. 차가 막혀서. 서글에서 운전하면 그럴 수 있죠. 느낌만 받으면 돼. 아하 그렇군요. 승진은 내지 말고. 제시가 추천해줬습니다. 운전할 때. 샤워할 때. 샤워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저는 샤워할 때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뭐. 자누화가 되게 들려요. R&B. 뭐. K-POP. 뭐. 되게 많이 여러가지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많이 늦어요. 제가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러니까 염색을 자주 해야지. 물이 그러니까 빠지지. 아니. 그럼 뭐 씻지 말라고요. 아니. 오케이. 오래오래 씻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참. 어. 기운이 안 좋을 때 좋게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네. 네. 잘 때는 별로예요? 아니. 잘 때는 뭐. 그건 자기의 취향이고. 좀 시끄러울 수도 있다. 백색소음 필요한 분들은 또 들으면서. 아니. 근데 저녁에도 들으면 되죠 뭐. 어. 지금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일할 때 들으면 일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혼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들어야 돼요. 맞아요. 조용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눈은 하나도 시끄러워요. 그렇죠? 맞아요. 시끄럽지만 또 일할 때 이게 또 힘을 줄 수 있다면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이 노래가 들어보면 이 부분이 있거든요.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Yeah. 판단하지 마. 인생 모르잖아. Oh. I gotta be the one. Be the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마라 선수끼리. Waiter. You don't reall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여의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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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야. Yeah. 판단하지 마. 인생 모르잖아. 그냥 여러분들 살고 싶은 데를 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딱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약간 면접이나 시험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이나 시험 보기 전에 떨리거나 자신감이 떨어질 때 이 노래 듣고 가면 약간 제시가 뒤에서 약간 응원해주고 뒤에 이렇게 서있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죠. 거기서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그러니까. 어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쵸?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시의 자신감이 가득한 어떤 엑스 뮤직비디오. 어떤 뮤직비디오입니까?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뮤직비디오였냐고요? 네. 컨셉이나 뮤직비디오 이야기. 컨셉은 사실은 없고요. 네. 체스판이 사비 때 그 체스판에 이제 말들이 나오고 네. 제가 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체스보드에 있는 거예요. 제가 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뭔가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세트도 너무 이쁘게 나온 거예요. 네. 의상도 너무 이쁘게 나오고 불편했지만 그 크라운도 너무 막 한 10키로 됐었어요. 이렇게 계속 궁금하게 하지 말고 사진을 좀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뮤직비디오 현장 사진들이 조금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건 일단 강렬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전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표정이죠? 어우 저는 걱정은 아예 항상 이럴 때는 약간 이게 이제 돈을 훔쳐갔어. 걸린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만족하지 않은 역심쟁이 내꺼 챙겨 챙겨 하루쟁이 thanks to my ex I'm on to the next eagle 여기 미친 ex 그러니까 여기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네가 어떻게 해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가 그 시한폭탄 시한폭탄이 그네이드가 있는데 해가지고 터뜨려. 그 다음 장면이 저기 서있는 남자분들이 다 쓰러져 있습니다. 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이 스노우와이트 제가 스노우와이트인데 백설공주 백설공주인데 이제 백설공주를 보시면요. 사과를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저 옆에 있는 여자는 다 먹었는데 나만 안 죽었어. 아 잠깐만 옆에 지금 아 쓰러져 있구나. 저 특히 그 저기 의자에 저분이 저 몰랐어요. 네 분이 쓰러져 있네. 사진 속에 네 분이 그리고 너무 여자분들이 이뻐가지고 제가 그날에 너무 이쁘니까 그냥 못생기게 죽어있어라고 근데 너무 이쁘니까 그게 안되는거야. 아 출연자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어 너무너무 너무 이쁘셔가지고 근데 그 그림이 그 멋있는 그림이 안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 해주고 이렇게 포인트 해주고 아 제시가 이렇게 찍자고 제안을 한거군요. 네네네. 그리고 한 명은 좀 잠들었더라구요. 네 그래가지고 되게 이쁜 그림이 나왔어요. 되게 멋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아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은 좀 불편했겠네요. 파란 옷 입으신 분은 좀 힘드셨겠어요. 에이. 배로 지금 다 견디고 계시는데 지금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어 뒷장면도 나왔네요. 아 이젠 이젠 그쵸 이젠 다 내가 나왔어. 북탕 맞았어. 그러니까요. 북탕 맞고 이제 남자들이 죽었어.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feel so good good to be alive 이때 이 부분이에요. 아 빵 터지는 부분. 네. 그때 딱 터지는 부분인데 이제 미친거죠. 음 나는 feel so good to be alive 한국말을 보죠. good to be alive 뭐 그냥 살아있는게 그냥 행복하다 좋다. 그런 느낀 뉘앙스죠. 그렇습니다. 자 그 뮤직비디오 스케일이 장난 아니었고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듣기로는 눈누났나도 사실 규모가 있는 뮤직비디오였는데 네네네 눈누났나보다 제작비가 훨씬 많이 들었다고 어 음 음 대충 세배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배정도 눈누났나보다 제시가 이렇게 좀 어 당연히 뮤직비디오의 아티스트가 아니 저는 항상 좀 밑으로 내려갔다 아예 두배정도는 좋아요. 아니 적게 드리고 더 멋있게 찍자는 생각인데 왜냐면 요새 친구들은 어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퀄리티를 이 에리팅 스킬이 좋아져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않은데 아 뭐 이렇게 됐더라구요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세배나 하게 됐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됐겠어요 아 뭔지 알죠 욕심을 부리는 분이 좀 계셨군요 아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다 보니까 어? 취미 좀 되네요 왜냐면 그때깔이 그만큼 아이디어를 쏟아 부으려면 일곱 씬이 필요하는데 그게 이틀이 걸리는데 그럼 그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비싸게 비디오를 찍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비디오도 사실 3일 4일 안에 만든 비디오에요 맞아요 편집이에요 48시간 정도 제가 진짜 뻥 안치고요 이거 처음 말하는 것도 오늘 한 1시간 전에 이 뮤비가 끝났어요 아아 그래가지고 저 지금 빨리 끝나고 영상을 봐야 돼요 제가 여기 촬영장에 한 5시 정도에 왔는데 네 그때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쵸 막 시금탕 나면서 봤죠 맞습니다 근데 잘 나온 것 같은데 반응도 좋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네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그 체스판 이야기를 좀 했었고 체스판 아 나옵니다 아우 디아웃 이 장면은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이제 싸이 오빠랑 저랑 같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 장면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그 카메라분이 엑세큐트를 잘 이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가 상상했던 게 그대로 뮤직비디오에서 구현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스판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제시가 저기서 이제 퀸 말인 거고 이제 댄서분들도 이제 각자 말로써 그쵸? 체스판 위에서 말 뭐 다른 뭐 비숍 그쵸? 근데 어쨌든 체스판에는 퀸이 제일 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 중간에 있습니다 맞아 보면 킹은 한 칸 밖에 못 가 못 가 퀸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왔다 가리갔다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제한 없이 퀸이 제일 귀하죠 체스에서 퀸 죽으면 진다고 보면 돼요 그쵸? 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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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다음 사진 이거는 이제 아 이 사진 그거예요 저는 뮤직비디오 봤으니까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 아쉽네요 엔딩이 이렇게 약간 에?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네 그 장면이 이제 이따가 나올텐데 네 그 장면이 이제 이따가 나올텐데 이거는 그냥 어 퀸 당연히 그런 의자지만 응 너무 뻔하게 이렇게 앉아있는거 저는 조금 삐딱하게 앉았습니다 제시스럽게 네 제시스럽게 그게 이게 이 시간대는 이게 편하더라구요 어 그리고 너무 오래 찍어서 네 이게 이틀 데이투였는데 이 거의 이십 삼 삼 삼십 몇 시간 있다가 이 사진을 찍었던 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앉으면 허리 망가집니다 저렇게 오래 앉아계시면 네 그 다음날 마사지도 못 받고 그냥 정말 몸이 나이가 이제 드니까 느끼더라구요 제시는 그래도 또 코어가 강한 편이어가지고 버티는데 네 맞습니다 허리 망가지는 자세에요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한 방에 끝내야 되는 장면이 있었다고요? 네 이제 마지막 Oh Oh my god This scene is so beautiful 이 장면이 너무 아름답다 어 맞잖아요 이 씬이 내가 아름다운게 아니고 이 장면이 자체가 이게 라스트 씬이었어 마지막 씬 오케이 봐봐 싸이 오빠가 오케이 제시 다리 꼬 제시 아니다 다시 할게요 제시 머리 뚝구덕 다시 제시 다리 꼬 다시 다리 꼬 걸어 한방 한방에 왜냐면 저게 저게 핑크색 그 파우더 보이시죠? 네 한방이에요 엔딩 씬이니까 연기면 다시 찍을 수 있는데 저게 파우더여가지고 안되죠 근데 너무 다행히로 이 느낌이 나온거에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나봐 어 보이죠 정말 집에 가고 싶어 아 저 때는 그 생각을 했나요? 아 그 생각 밖에 안했죠 그리고 이제 이 날의 후로 이제 샤워를 하고 잤습니다 음 아 뻥이에요 저 사실 그 다음날 샤워했어요 그냥 찍어서 잤습니다 근데 샤워를 했는데 그 다 다음날에 귀에서도 귀에서도 핑크색 나오고 온 세상 다 나오더라구요 되게 오래갔어요 이 핑크색 파우더가 이제 저게 분진 완전 미세한 가루여가지고 완전 그냥 오 에브리 에브리 구멍에서 에브리 살 접히는데 에브리웨어 에브리웨어 콧구멍부터 그냥 뭔만인줄 알죠 근데 이 장면이 너무 어 너무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고 클라이맥스잖아요 클라이맥스고 클라이맥스고 너무 멋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어려웠던 장면이지만 뭔가 이번 비디오의 마지막 씬부터 이제 뭔가 연기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도전이었던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방금 말할 때 그 디렉팅을 그러면 싸이씨가 직접 줬어요? 이게 참 여기 딱 나오시네요 싸이오빠가 전 진짜 이번에 싸이오빠한테 너무 너무너무 고마웠던게 싸이오빠는 당연히 대표고 그리고 당연히 가수잖아요 뮤비 때 뭐 몇 시간 오고 그렇게 가수 잘 챙기 잘했는지 이렇게 보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이틀동안 이틀동안 계속 있었어요 아 왜냐면 오빠가 이만큼 나의 관심이 있고 음 이만큼 이 비디오 관심이 많고 아하 정말 정말 디렉팅을 다 봤고 음 정말 너무 고마워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끝나고 울면서 오빠 오빠가 고마워 진짜 기억도 안 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빠 갔어요 음 호 가수 잘했어 뭐 이렇게 뭐 문자 왔는데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끝났는데 너무 너무나 그러니까 저랑 싸이오빠 같은 성격은 그러니까 사이는 싸이오빠가 사실은 어쩔 때 너무 미워요 왜냐면 우리가 일을 너무 퍼펙션이 쓰다 보니까 겹치는 게 많아 싸우는 게 많은데 뭐 부딪칠 때도 있고 부딪치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보면 너무 일이 잘 맞아요 음 그래서 결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좀 어렵지만 맞아요 싸이오빠도 어느 정도 이제 저를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음 어 진짜 뭔가 좀 잘 맞아요 성격도 잘 맞고 음악 할 때도 잘 맞고 그러니까 사이좋게 이야기 나누다가 결과물이 안 좋아도 별로고 그쵸 그쵸 네 싸우다가 결과물이 또 어그러져도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근데 싸우고 나서도 결과가 좋으니까 네 서로 일로써 너무 잘 맞는 정말 싸우 오빠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지니얼한 게 되게 많아요 음 면이 음악도 음악이지만 비쥬어도 비쥬얼이지만 생각하는 게 너무 저랑 비슷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저보다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진짜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번 곡은요 맞아요 둘이 정말 잘 맞아 보여요 네네네 그 또 싸우씨가 댄스하면 싸우씨잖아요 아 그쵸 네 저는 이 오빠가 개다리 춤이 나온 부분이고요 네 이거만 계속 전 뭐 이틀도 안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개다리만 춤 추래요 완벽하게 아 이것 때문에 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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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 나는 노래를 잘해야 돼요 거기서 충돌이 있었구나 넌 노래 잘해 이거 개다리 잘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은 그 개다리를 완벽하게 오빠만큼 못 치지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오빠 덕분에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굴을 추래요 얼굴을 춤은 못 추도 얼굴을 추면 된대 아 근데 나 원래 얼굴을 춤을 못 추는 친구라서 뭘 춤을 못 춰 춤 잘 추지 에이 얼굴 표정이 좋잖아요 원래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빵딩이 뭐 치우 표정이 없으면 안 되는데 빵딩이 얼굴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더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저 또 혀로 쳤네요 그쵸? 그쵸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많은데 제시 좀 혀를 집어넣으면 좋겠다 싫어요 느낌인데 왜 이거는 제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고 피를 나면 혀가 나와요 혀를 내밀어야지 춤출 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혀를 억지로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내추럴하게 지금 안 나와 느낌이 안 나니까 이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쨌든 아까 싸이 씨는 개다리 쪽을 조금 이제 계속 집중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포인트는 사실 좀 림보 쪽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제 오빠는 거기까지는 완벽한데 개다리까지 완벽하면 완벽하다 완벽하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비디오를 보시면 그 개다리를 얼마나 잘 추는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살짝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는데요? 아니 림보는 조금 그래도 그 포인트 그거는 지금 몇 번째 보고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림보는 한 번에 근데 음악을 틀어야 될 거 같은데 음악 혹시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훅 부분 가능할까요? 내가 어떤 연일 것 같아 그 부분 난 하지 말라고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네 내가 어떤 액스일 것 같아 음 그 부분 노래 준비 됐습니까? 아 노래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어떤 연일 것 같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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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리 잘했어요 개다리만 잘 나오면 돼 그리고 그 림보 뒷부분에 약간 이렇게 하는 부분도 난 좋던데 그게 아니라고 뭔데요? 굿 자켓 아니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동화는 내려갔다 아 내려갔다가 어차피 올라가는 게 좀 상당히 어렵네 활동하는 동안 하체 좀 하면 안 되겠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굵어졌어요 이거 때문에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충분히 제시가 이번 뭐 자켓이나 뮤직비디오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네 이야기를 들은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실지 아 채팅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 비트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개다리춤 좋고요 음 아 미미만마님께서 머릿결이 찰랑찰랑해서 더 예뻐 보인대요 설마 왜요? 머릿결이 더 나빠졌는데 이게 메이비 빨간색이라 좀 좋아 보이나봐 그리고 오늘 좀 많이 폈어요 어 오늘 드라이를 좀 네 상당히 많이 폈어요 드라이를 많이 하고 뮤비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역시 더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백설공주였구나 아 들으니까 알겠네 이렇게 또 원래 그 의상이 백설공주처럼 입으려고 했었는데 응 너무 약간 유치한 거예요 네 뭔가 제가 이렇게 너무 뻔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백설공주 느낌만 내자 색깔이라도 그래서 그 코트를 입은 거예요 음 파란색 네 너무 그냥 티되게 난 백설공주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바로 알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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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도 아까 전에 그 사진 장면이었지만 사과도 제시 먼저 본 다음에 사과가 보였고 아 그 다음에 또 옆에 죽어있는 다른 여성들도 오빠는 나만 보고 있구나? 그쵸 아니 근데 사진을 보면 워낙 이제 눈이 강렬하니까 일단 눈으로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배경이 보여 그래서 뮤비를 몇 번 봐야 돼요 몇 번 봐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스토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그냥 멋있는 그림도 많고 춤도 멋있고 이번 안무 이번 노래는 안무가 많이 없어요 근데 사비만 딱 그 포인트로 이제 림보 챌린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녁 먹다가 리듬 탔다고 지금 댓글 올라왔는데요 체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체하기 좋은 자세 사실 이게 이렇게 뒤집으니까 역류성 식도염 걸릴 수 있는 자세니까 제가 이거 뮤비 끝나고 목에 디스크 걸려보냈어요 진심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세게 하려고 댄스 오빠들보다 더 세게 하려고 하다가 이길라고 이길라고 나 왜 이러는 거야 이길라고 하다가 조금 다칠 뻔했던 경험도 있었고 아 제시를 너무 잘하는 댓글이 하나 도착했네요 칭찬은 좋아하지만 칭찬에 약한 우리 언니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 제비네 제시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겁니다 제시는 칭찬하면 굉장히 좀 좋아하는데 또 부끄러워하고 왜 그러냐 그래요 나도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봐 나 왜 이렇게 어색해 칭찬하면 부끄러워요 칭찬하면 좋긴 하죠 근데 이게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부끄럽죠 칭찬받으면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진심 막 갑자기 감사합니다 뭐 딴 얘기하고 그래서 매력적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 표현인가? 왜냐면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항상 카리스마가 넘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칭찬 들을 때도 그치 내가 그렇지 에이 이러면 또 그러면 인간적인 또 모습이 또 제시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자기가 멋있고 자기가 이쁘고 자기가 멋있는 그런 거는 당당한 거는 좋아요 하지만 너무 저는 또 그 겸손한 그거는 선은 딱 지키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겸손한 친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주정씨 고파짱 안돼 우리 언니 디스크 지켜 디스크 걸리면 안된다고 아프지 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무래도 시지를 않아서 우리는 제시를 많이 봐서 좋은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힘들지 않을까 그쵸 뭐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죠 당연히 근데 저는 물론 이 저도 이제 되게 오래 15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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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봤는데 여기서 멈추면 뭔가 제가 바보인 거 같은 거예요 그니까 몸이 당연히 나이가 듣고 지치고 당연히 사람이라는 게 잠을 못 자고 하면 힘들고 나쁜 댓글도 보면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뭔가 저는 그 다른 그 사이드를 봐요 브라이트 사이드를 봐요 그 우리 팬들 생각을 하고 우리 가족 생각하고 힘들 때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뭔가 아직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아니 무대 밑에서는 또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이러다가도 올라오면 또 그니까 아까 투덜투덜 엄청 됐죠 오빠 진짜 나 진짜 인터넷 안 돼가지고 올라가자마자 에너지 에너지가 어떻게 지치고 같아 지금 사실 올라오기 전에 계속 이제 사실 뭐 음원도 어떻게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고 몰라요 여러분 빨리빨리 많이 들어주세요 뮤직비디오도 보고 싶고 지금 그런 마음이 한가득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뭐 핸드폰이랑 스마트폰 뭐 컴퓨터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리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전 댓글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약간 쓸데없는 댓글 아까 몇 개 봤거든요 이게 갑자기 인터넷이 될 거야 쓸데없는 약간 이상한 댓글들이 있는데 아 짜증 좀 나세요? 짜증은 안 나고 그냥 굳이 왜 저런 걸 쓰지? 근데 어쨌든 모든 댓글은 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쵸? 네네네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준비한 코너들이 많이 있어요 쇼터뷰에서도 많이 했었던 뭐 다섯 글자 토크 뭐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액스를 제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현장의 제시는 얼마나 솔직하고 카리스마 넘쳤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액스 자켓 현장 자켓 사진 찍는 현장 나도 안 봤어 이거 제시도 못 봤다고 합니다 이 비하인드 영상을 함께 보고 와서 계속 토크 이어가 볼게요 함께 보시죠 네 함께 보시죠 다섯 글자 누가 꽃이야! 하하하하 I feel so good I feel so good I'm the best of the best Bring it back on my mother, every rock star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엑스 자켓 사진 촬영 현장의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제가 지금 욕을 먹었습니다 왜요? 여기 웃돌이가 너무 많이 내려간다고 그래서 머리를 가리겠습니다 어! 갑자기 목격담이 하나 도착을 해서 읽어드릴게요 루시님께서 어제 메이크업 받으러 언니 다니는 샵에 갔는데요 제시 씨가 다니는 샵에 갔대요 원장님이 제시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오우 뭔 얘기 했습니까?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좋다 제시의 자연스러운 모습 좋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우리 메이크업 언니가 오늘 말을 해줬어요 아 그래요? 네 나 메이크업을 해줬대요 내 메이크업을 아 어떤 분께? 네 네 그 얘기만 해줬어요 아 더 디테일하게 안 말해주고 그렇구나 오빠처럼 디테일하게 안 말해주고 아무튼 원장님이 제시 칭찬을 많이 하나 봐요 아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영상만 봐도 벌써 어떤 엑스의 무대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엑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 오자 토크 네 오자 토크 어 이거 근데 생 라이브잖아요 지금 어렵죠 어려운 것보다 좀 긴장이 되네요 긴장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녹화를 할 때 이건 정말 오빠 알잖아 맞아요 정말 잘하는 거 사실 좀 자유롭게 찍습니다 저희는 녹화기 때문에 편집을 거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찍고 재미있게 이렇게 딱 에디팅 과정을 거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라이브이기 때문에 네 제시도 좀 조심해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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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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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글자로 질문이 올라오면 제시가 다섯 글자로 대답을 해줄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좋은 가사 내가 어떤 엑스 엑스 하면서 왜 하나만 줘 아 엑스 하나잖아요 영어 철자로 하면 하나구나 그쵸 오케이 그럼 다른 거 해 볼게요 우리말 음가로는 두 글자인데 오케이 다시 하나 이거 할게요 판단하지 마 오케이 이건 오케이 이건 인정 오케이 또 가요 또 가 넌 어떤 엑스 난 착한 엑스 어 착한 엑스 나 진짜 되게 염전하게 가고 있어요 원래 재밌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는 사실 거의 세 글자 토크거든요 앞에 그걸 보시면 쇼트뷰로 보셔야 돼 이거는 지금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뭐 뭐 좋아요 보통 뭐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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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백 기분은 너무 설레요 오 이번에 세 글자 토크 하셨네 그러니까 직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심심하게 나오네 생방에 맞게 또 해줬어요 아 그렇죠 이거는 질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랑해 제시 나도 사랑해 오케이 나도 사랑해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시는 나도 사랑 아니 요라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안 붙이네 오케이 오케이 노래 만족해? 괜찮다 근데 알아라 노래 만족 하냐고요 아직 낯서로 아직 낯서로 무대를 조금 해봐야지 무대를 확실히 무대를 해야지 알 거 같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번 무대를 섰거든요 어저께 스케치북에서 했었는데 반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성량이 크다 보니까 이게 이런 무대랑 큰 무대랑 쓰는 거랑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 목소리가 이 부분 할 때 약간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성량이 워낙 좋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눈눈 안나도 그렇고 지금 어떤 엑스도 그렇고 코로나 일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한 적 없잖아요 네 그죠 나중에 코로나 종식되고 사람들 앞에서 눈눈 안나랑 어떤 엑스도 부르잖아요 아마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빨리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또 제시가 많은 분들 앞에서 딱 공연 파워풀하게 그날은 진짜 약간 정신 나갈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다섯자 질문 운동 어떻게? 요즘 안 해요 근데 무대가 워낙 또 파워풀하니까 힘든 건 없어? 모든 게 힘든 오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잘했다 이번에 잘했다 아예 못 잔다고 요즘에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자고 있습니까? 세 시간 정도 나 왜 이렇게 잘해? 와우 오 또 가봐요 또 렛츠고 이거 이번에 대답 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왜냐면 같이 먹었기 때문에 네네 저녁 먹었어? 아 당근을 먹었다는 건 아니고 당연히 먹었다는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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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먹었습니다 목소리 비법 목소리 비법 어떤 상황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하게 됐냐 타고나야 돼 타고나야 돼 이건 진심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보컬을 아무리 받아도 전 보컬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선배님이 말하는 게 제시는 보컬을 받았으면 이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았을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약간 타고나는 부분이 좀 있어야지 사실은 아니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지 그니까 저는 노래를 잘하는 것보다 맛있게 부르는 거죠 그냥 저 스타일대로 그래서 네 맞아요 이쯤에서 약간 칭찬하나? 진짜 잘한다? 뭐를요? 아니 몰라요 잘한다고 이렇게 댓글이 왔어요 아 무대를 잘한다는 거겠죠? 아 이거 5글자? 아 5글자를 잘한다는 거구나 고마워요 힝 아 고마워요 힝 붙인 거예요 이 거 나도 궁금하다 싸이 어떤 엑스?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 이거 욕으로 하면 안돼 근데 그 엑 잠깐만 잠깐만 그 엑스를 들어가면 되는 거지 X 들어가 인정해줄게 한 글자로 인정할게 x를 약간 싸인 어떤 엑스? 잠깐만 되게 신중하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 사장이기 때문에 너무 막말할 수는 없잖아 누구도 막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것도 근데 또 좋게 말하기도 그래요 아 왜요 왜요 딱 중간을 찾아야 돼 싸이는 어떤 엑스 우와 싸이 어떤 엑스 와 다섯 글자로 음 아 왜 이렇게 고민해요 와 내가 이거 하는 것 중에서 제시가 시간 제일 많이 들인 5글자다 아 오케이 이거는 영어니까 싸이는 싸이코 되잖아 그러니까 봐봐 싸이코지만 싸이코야 영어로는 오케이 오케이 네 싸이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싸이사이코 오 됐다 싸이사이코 오 그러면 되네 오 좋아요 좋아요 싸이사이코 음 잘 먹고 다녀라고 그냥 이야기를 외치고 가셨네요 아니 잘 먹고 다녀데 저 배 좀 보여가지고 안 나왔어요 오케이 꿈은 뭐예요? 꿈은 어 다시 할게요 꿈은 뭐예요? 꿈은 뭐냐고요? 네 음 깊은 거네요 좀 딥하네요 약간 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어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끝이 없다 꿈은 1위 한다면? 솔직히 조금 신경은 쓰이죠 그쵸? 이거 당연히 헤이 아니 뭐 되게 심각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호우 1위 한다면? 1위 한다면 이제 뭐 구매하기 돼 나는 되게 말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네 알죠 오빠 알죠 I'm a very 지키는 사람 맞아요 약속도 잘 지키고 1위 한다면 알 이게 안 될 거니까 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아니 모르는 거죠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지 어 1위 오케이 1위를 한다면 그러니까 1위를 언제까지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한 그래도 한 몇 주는 가야 돼요 아 그게 1위예요? 하루만 1위 하면 이건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기준을 정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2주? 아니야 한 달 동안 1위 한다 한 달 동안 1위 한다 근데 어려울 거예요 눈눈한나가 어땠죠? 1위는 못 찍었습니다 2위까지는 갔는데 1위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떤 액스는 가능할 거 같긴 한데 근데 1위를 한다면 제시의 근데 1위 기준이 너무 높네 한 달 동안 1위는 진짜 좀 아이 어 오케이 파일 2주 2주 아이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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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한다면 머리 삭발해 머리 삭발해 이렇게 해서 애들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할게 아니야 왜 지금 라이브에 나갔어? 머리 삭발할 머리 삭발해 리얼로? 아니야? 잠깐만 다시 해볼게 아니 지금 한마음으로 3주 동안 일이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마 왜? 아니 자 아니 어 잠깐만 아니 아니 뭐야 나도 지금 조금 당황해서 왜냐면 이게 또 누구도 누구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제시 스타일리스트 팀도 지금 굉장히 놀랐는데 왜냐면 왜 그러냐면 왜 갑자기 일단 스타일리 머리하는 친구는 이 머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제가 휴가 갈 수도 있어요 휴가 갈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나는 삭발 아니 나는 삭발 왜 그러냐면 나는 1위 욕심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어 톱10에만 들어가도 돼요 그 톱10에만 아 어떡하냐 나 말 실수했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래도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3주 동안 1위를 하면 기분 좋은 일이고 저는 사실 무엇보다도 저는 뭐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오케이 오케이 당연히 나는 되게 very competent하게 5글자 삭발 머리 삭발 해 자 근데 이 머리가 알릴 수도 있잖아 제가 오래간만에 뉴스 톤으로 소개 자 조정식입니다 자 방금 제시씨가 팩트입니다 오마이갓 새로 발매된 노래 어떤 X로 3주 동안 1위 자리를 지키면 삭발을 하겠다고 그녀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그 장면을 목격을 하셨고요 아이 잠깐만 오마이갓 근데 이 머리야 나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니 나도 뭐 나쁘진 않은 머리는 자르잖아 근데 이게 정말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일단 팬들은 제시를 많이 아끼고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삭발하지마 사장님 소환 이런 댓글도 있는데 좀 약간 절충안을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절반만 하자 변발 변발 그 약간 중국 영화 나오는 변발처럼 절반만 하자는 이게 또 제시를 아끼는 팬의 의견도 있고 절대 삭발 노 다섯 글자 댓글들이 많이 삭발 말고 반삭 반삭도 반...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왜 말을 하냐면요 오빠 물론 좀 후회하는데 정말 그게 좀 어렵긴 해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 정도까지 말을 하는 거지 제시가 노래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지만 사실 지금 컴백하는 가수들도 많이 있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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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머리 색깔을 바꾸는 걸로 해 뭐 근데 또 제시 성격에 이건 조금 약하기는 하죠 약하지 뭐 어떤 걸 원해요 뭐 옷을 다 벗길 원해요 이거는 쉽잖아요 되게 쉬워요 이런 거는 오빠 또 어려운 거 생각해봐요 내가 일을 한다면 아니 삭발 이상의 어려운 게 아 그니까 오마이갓 내가 왜 이 말을 해줬어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저 잠깐 갔다 올게요 아니 제시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내가 하나 생각난 게 있어 뭐야 머리 삭발 말고 눈썹 삭발 아 저 저 눈썹 없어요 이거 지움 없어요 아 지움? 한 4개 정도 있어요 머리카락 아 그거는 뭐 가능해요 어 단발로 가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단발도 했어요 이거 원래 저 단발이에요 오빠 피스라서 이거 단발이에요 여기 머리는 초코송이 컷 어떠냐고 이렇게 좀 보내주신 분도 있고 이거 다 우리 제비들이야 그러니까 지켜주고 싶은 거지 근데 그 언니가 결심을 했습니다 결심을 했고 그리고 또 이게 다음 코너에 갈까요? 아니 슬픈 일로가 아니라 기분 좋은 소식으로 아니 그렇죠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음 내가 지금 말했죠 3주 3주에서 넘어가 1위를 꾸준히 해야 된다 3주 1에서 2위에 떨어져 이게 아니고 3주를 3주 동안 1위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거지 네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리고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리고 만약에 누가 영화 연기를 줬어요 저한테 내 머리를 삭발해야 돼 응 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머리는 다시 잘 수 있으니까 you know? 근데 싸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팬들이랑 우리 그리고 우리 머리 하는 오늘 방송 이후에 싸이 씨의 반응도 아니 안 좋을 거야 다른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안 좋을 거야 오빠 지금 좀 알려주십시오 언니 3주면 순식간에 증발해 나 지금 떨리네 나 갈게요 나 갈게요 오빠 알아서 진행하세요 언니는 버즈컷해도 얼굴 작아서 인형 같겠지? 할리우드 가 오 마이 갓 뒷머리만 삭발하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내 친구들이야 뒷머리만 삭발하기 제시 사랑해요 자신감 솔직한 매력 진짜 좋은 댓글밖에 안 올렸는데 진짜 다 지켜주는 노메이크업 정도로 해라 아니 노메이크업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노메이크업 저 평소에 노메이크업인데 와 근데 이것도 괜찮긴 하다 쌩얼로 1위 무대 해요 오 너무 쉬워 헤이 너 왜 웃어? 잠깐만 당신 왜 웃으세요? 아니 뭔 얘기가 나오면 헤어 담당이 막 웃다가 아니 저 친구는 머리예요 아 머리예요? 메이크업이에요 뭐가 문제인데? 아니 근데 그래요 빵 터졌네 저는 그니까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는 쌩얼을 다 좋아해요 우리 회사 사람들 그렇고 그쵸? 쌩얼을 훨씬 볼 때 싸이 오빠도 쌩얼이 제일 이쁘다고 애기 같고 청순하고 너무 순하고 근데 메이크업을 바르는 순간 다른 여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메이크업 안 하고 방송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어요? 쉽죠? 아 쉽다고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은 1주 1위에 노메이크업 무대 어때요? 1주에? 네 그러니까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1위로 1주일 1주일이 뭐야? 오케이 파인 그러면은 노메이크업 무대 아 오픈 3주일라고 그랬잖아 아니 3주는 삭발이고 1위 1주는 노메이크업? 왜냐면 쌩얼을 우리 제비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니까 근데 1주일 동안 아니고 한 한 번 딱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1주일 무대를 한다는 게 아니라 1주일 동안 1위 했을 때 노메이크업 무대를 한 번 한다고요? 오픈 오케이 자 성사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뉴스톤으로 자 1주일 동안 제시가 어떤 액수로 1위 자리를 사수하게 된다면 노메이크업 무대를 한 번 선보이는 것으로 예 무대는 추후에 저희가 정해서 공지를 제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속 약속 자 약속했습니다 언니 쌩얼은 완전 귀여워요 제시 쌩얼이 얼마나 귀여운데 네 다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네요 와우 쿨하다 Of course 쌩얼 가자 네 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이 일들이 성사가 되려면은 여러분들 스트리밍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가 무음으로 해놓고 저는 지금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그 앱을 통해서 스트리밍을 계속 돌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스트리밍 해주시고 그리고 또 유튜브로 뮤직비디오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상대가 안좋아요 뭔가 괴롭기도 하면서 행복하기도 한 어떤 그런 네 빨리 집에 갈래요 다시 스밍 의욕이 생겼다 이리 가자 청순 제시 보자 여러가지 어때 그러면은 그 노메이커 무대를 할 때는 아니 왜 그러는데 아니 의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에다 노메이커 무대는 좀 안 어울려요 원피스 아니 거기까지 왜 이렇게 생각을 벌써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이유 원피스 같은 거에다가 아니 아니 왜 왜 좀 색다랄 거 같지 않아요 아이유씨 원피스에다가 뭐가 문제인데 그래야 어울리니까 메이크업이랑 아니 왜 약간 강수지씨 보랏빛 향기 느낌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그걸 하면서 내 멋들을 씻고 그걸 하라고 또 그 나름대로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유 물론 표정으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 사이트 스밍권 끊으러 갑니다 파자마 의견도 좀 있었고요 파자마는 어때요 잠옷 파자마 어 한복 오케이 이제 오버하는 것 같은데 적당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 정말 너무 괴로워요 지금 여기서 제시 이미 멘탈 나갔다는 의견들도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웃나우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아무튼 제시한테는 상당히 이제 좀 떨리는 시간이었고 떨리는 순간인데요 어땠어요 오늘 아웃나우 함께 어 잘나가다가 폭탄 발언을 좀 해가지고 제가 좀 막말했네요 음 근데 어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은 이게 어 이번에 나오는 것도 싸이 오빠가 그랬거든요 17일에 나왔을 때 내가 아 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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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많은 가수들이 많이 나오기 위해서 좀 부담이 많다 근데 오빠는 뭐가 그게 중요하다 멋진 노래를 내면 되는 걸 네 저는 당연히 그니까 뭐 일이 당연히 한 번이라도 찍고 싶지만 그거는 언제나 음악은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게 저는 그냥 약간 이번 건을 좀 약간 십에만 들어가면 저는 행복 만족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저는 사실 막 당연히 너무 잘되고 싶고 하지만 어 그렇게까지는 제가 약간 이제 머리 삭발 얘기를 해가지고 약간 멘붕이 났네요 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시가 말한 거예요 이거 삭제 안되지 이거 라이브였으니까 실시간으로 녹화가 다 되고 있었고요 우리 그 함께 해준 팬분들한테도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팬분들 우리 팬분들 제비 항상 저를 생각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댓글도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네 맞아요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하지마 응원합니다 최고 최고라고 하고 저를 항상 곁에 그러니까 우리 팬들은 약간 그냥 팬들이 아니에요 그냥 저를 진짜 저를 정말 생각해주는 팬들이에요 진짜 언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 팬들이 또 언니들이에요 언니 팬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냥 저를 항상 건강을 많이 생각해주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힘이 더 나아요 팬들이 그냥 음악 빨리 내 막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천천히 좀 쉬어 좀 쉬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너무 고맙고 여러분 어떤 엑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어 1위까지 말고 뭐 2위 정도 3위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제가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끝에 또 아나운서처럼 정리하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정리가 좀 필요하니까 금방 끝낼게요 자 일단 오늘 나눴던 이야기 공약을 정리하자면 1주간 1위 자리를 지켰을 때 노메이크업에 아이유 원피스는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 원피스는 내가 골라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원피스는 골라서 제시가 1위 무대를 하기로 했고요 3주 동안 1위를 했을 경우 믿지 못하시겠지만 제시가 직접 삭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충격적인... 근데 그거 알지 내가 3주 그게 한 달이에요 네? 한 달 동안 1위를 해야 되는 거야 3주 3주 동안이라고 하고 3주가 한 달이지 거의 거의 한 달이죠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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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1위를 할 경우 삭발을 하겠고 한국 가요사의 충격적인 장면들을 여러분들은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많이 주셔야 됩니다 스트리밍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유튜브 계속해서 반복 재생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 같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두상이 정말 예쁜 친구입니다 머리 모양이 정말 옛고 그리고 소두의 정말 그 제시의 멋진 모습 우리가 한번 기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 하려고요 어떤 액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리 빠졌는데 아 진심으로 근데 여러분 어떤 액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 삭발은 그냥 했던 얘기지만 물론 저는 약속을 지키지만 그것 때문에 그냥 이거는 오글자로 왜 해가지고 지금 이랬던 거예요 특징입니다 뭔가 잘 안 풀렸을 때 제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정말 힘들게 짧은 시간에 어떤 액스를 진짜 많은 바블헤부터 싸이 오빠부터 권영 오빠부터 우리 피니신 스탭부터 우리 이제 매니저 오빠들부터 너무너무 많이 참여를 했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어떤 액스를 드면서 여러분 항상 기운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제시와 함께 오늘 아웃나우 어떤 액스를 소개해드리는 자리 함께 가져봤고요 참 즐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액스 뮤직비디오와 무대가 또 준비가 돼 있죠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사실 지금부터가 뭐 저 좀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 네 기또리 하기 전에 물 드시고 충분히 이제 멘탈 관리 한 다음에 무대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시 아웃나우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조정식이었고요 제시의 무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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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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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But it's so gay Yeah 화장은 좀 더 진하게 Yeah 난 타고난 끼지배 무언가에 끌리지 Hashtag 일상 daily Uh I'm so good at being bad Uh 난 그런 날 자랑해 Dropping you crazy I know you'll hypnotize I can see it in your eyes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Yeah 판단하지마 인생 모르잖아 Oh I ain't gotta be the one Be the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말아 선수끼리 왜 이래 Do you reall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연인 것 같아 Do you really wanna Do you really wanna Do you really wanna 내가 어떤 연인 것 같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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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really wann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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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내가 어떤 연인 것 같아 Fashion은 살짝 야하게 태도는 좀 더 과하게 너의 비에 난 배워 남에 대해 좀 배워 I'm so bad at being good 가끔은 나가 be good I'm not your kind of lady No no I know you'll hypnotize I can see it in your eyes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Yeah 판단하지마 인생 모르잖아 Oh I ain't gotta be the one Be the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말아 선수끼리 왜 이래 Do you reall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연인 것 같아 Do you really wanna Do you really wanna 내가 어떤 연인 것 같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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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really wann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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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내가 어떤 연인 것 같아 만족하지 않아 역심쟁이 내 것 챙겨 챙겨 하루쟁이 Thanks to my ex I'm on to the next 이구 여기 미친 ex 만족하지 않아 역심쟁이 내 것 챙겨 챙겨 하루쟁이 Thanks to my ex I'm on to the next 이구 여기 미친 ex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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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But it's okay Feel so good Cause you'll be alive Huh? I'm all the epic rock star Rock, rock, rock with me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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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so good to be alive Feel so good I'm the best to be alive I'm the best of the best Bring it back, I'm the mother epic rock star I'm the best of the bes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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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aby 내가 어떤 누구 거 같아 만족하지 않아 역심쟁이 내 것 챙겨 챙겨 하루쟁이 Thanks to my ex I'm on to the next 이구 여기 미친 ex 만족하지 않아 역심쟁이 내 것 챙겨 챙겨 하루쟁이 Thanks to my ex I'm on to the next 구독과 좋아요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Beast, beast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But it's okay 화장은 좀 더 진하게 난 자고 난 기 집에 뭔가에 끓이지 Hashtag 일상 디리 I'm so good at being bad 난 그런 날 자랑해 Driving you crazy I know you're hypnotized I can see it in your eyes Yeah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Yeah, 판단하지 마 인생 모르잖아 I ain't gotta be the one, be the one just for you 더 놀라지 말아 선수끼리 with you Do you reall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거 같아 Do you really wanna? Do you really wanna? 내가 어떤 거 같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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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Do you really wanna?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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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내가 어떤 거 같아 패션은 살짝 껴하게 제조는 좀 더 과하게 너에 비해 난 매워 남의 대 좀 빼워 I'm so glad I've been good 가끔은 나가 be good I'm not the kind of lady I know you're hypnotized I can see it in your eyes 너와 다르다고 틀린 건 아냐 화단하지 마 인생 모르잖아 I gotta be the one, be the one just for you So 놀라지 마서 수기리 with you Do you really wanna test me? 내가 어떤 일 거 같아 Do you really wanna? Do you really wanna? 내가 어떤 일 거 같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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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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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여기 위친 X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beast, beast I'm a different type of beast But it's so good Feel so good Good to be alive I'm a mama as I walk on Rock, rock, rock with me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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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So good to be alive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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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I'm the best of the best We get back on the mother, everyone Let's go